긴장하고 왔는데 막상 딱 하니까 너무 진짜 한 명 한 명 다 챙겨준 거 같아. 준비해 왔대. 어 진짜? 영상을 잘 봤다고 한 건데 팬티를 잘 봤다고 하는 거야. 웃기게 나가거나 약간 그렇게 소비가 되면 이제 내 춤을 볼 때 웃기게 볼까 봐. 아 그럴 수 있지 맞아.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기 좀 싫었었는데 그래가지고 팬티도 나갔을 때 사람들이 팬티 팬티 팬티.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까? 침질방이잖아. 정답! 근데 이제 요즘에는 몰랐다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다시 가위를 찾아본구나. 아. 거기서 뭘 했. 아. 이거 지수가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중요한 단어를 빼먹고 있어. 비쌨. 네. 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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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!